ukt loo 오늘은 지금 낚시 먼저 던져 놓고 지금 도도다리가 갑자기 사장 옆으로 올라와서 지금 후딱 먼저 던져 놓고 밥 먹을 거예요. 던져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나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서 오늘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 오늘 많이 올라갔어. 바람이 좀 차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따스해 보이죠 눈이 녹아서 밑에 장난 아니야 그래도 요즘 많이 그렇죠 정파로 떨어져 있는데 차 위에 텐트도 보여드릴까요? 못 보신 분들 있는데 이게 차 위에 텐트예요 바람 때문에 접어놔야 되는데 지금 바람이 좀 보기 시작했어 이게 하드탑 텐트 여기는 주방 텐트 오빠 그러면 이게 비늘도 치워야 된다 텐트 위에 젖어가지고 여기 봐봐. 물 고여 있어 다 젖었어?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육개장 진짜 진짜 시뻘고 쳐 좋아 자 두 사람의 맥대로 뭐 그렸을 적에 얼마나 사이 낚시하러 갑시다 금방 밟고 가야겠다. 내가 위로 던져놨네.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위로 던져놨네.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어? 야, 내 거. 내 거 아까 입스러웠었냐? 네, 아까 입스러웠어요. 내 거? 우와, 키는 거 봐. 우와, 입이 쏠 거 봐. 우와. 우와. 초립대 입은 거 봐. 우와. 그러지 마라, 서지 마라. 왔어, 왔어, 왔어. 우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우와. 도사리, 도사리. 겁나 커. 겁나 커, 겁나 커. 왔어, 왔어. 걔 왔어, 겁나 커. 사짜야? 야, 도사리. 우와, 겁나 커. 나왔다. 사짜 가까이 되겠다. 나왔다. 이거 나왔다. 우와, 사짜 가까이 되겠다. 진짜 크다. 봅시다. 35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 35. 35. 35. 35. 됐잖아, 35 정도. 34. 34.5. 34.5. 34.5. 아, 그래도 여러분 나왔네요. 역시 낮에는 확실히 장타 쳐야 되나 봐. 아, 장타에 나왔네. 저기, 핫도그님 장타에 나왔어요. 장타에. 제가 던지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볼 필요 없어. 잘 멈췄어. 아주 멈췄. 아주 멈췄. 아주 멈췄. 아주 멈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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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수이 잡아, 텐트 수이 잡아. 텐트 수이 잡아, 텐트 수이 잡아. 난 또 잡았다아. 굴려있어, 굴려있어. 안emente Potcoac. 어이구 크다! 아이고 크다! 훠이 – 컵, 훠자야. 생췄. 세춨야, 훠자. 3차다. 흠이 – thank you. 이야! 또 걸려있다. 안하네. 그래도 내가 한 대기 걸 안 건들었는데, 양반하다가. briefing은 대리. 뭐 하는지. 돈 저는 그냥 걷는 거. 좋겠다, 이 양반이. 오우, 크다, 커, 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자 잘하면 되겠다. 35 되겠나? 좋네요. 여러분 사이즈. 30샵. 사자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오늘 손질하는 놈들입니다. 오늘 손질하는 놈들 많네. 이렇게 빠밤. 많이 씁니다. 지금 해서 말려놓을까? 바람 많이 불 때 말리는 게 좋은데. 그치? 지금 갖고 와서 말려놓을까? 도다리. 도다리. 손질하는 놈들. 손질하는 놈들. 손질하는 놈들. 손질하는 놈들. 깨끗. 깨끗해요. 여러분 깨끗해요. 빠밤. 수제 다 했습니다. 또? 자 여러분 간재미 쇼금 쳤습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반에 꽂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꽂아서 묶었어. 자 말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말리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커피물 올려놓고 왔어. 바람이 이제 차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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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오늘 도다리 손질을 많이 했더니 아주 그냥. 허리. 허리가 엉덩이 쑤시네. 아 밥 다 대고 있을 거 아니야. 후라이팬에서 할 거지? 알탕? 응. 오늘 바람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어차피 한 번 다 해. 한 번 다 해. 한 번 해. 한 번 해. 뭐야? 와 씨 겁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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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게 물릴 정도면 큰 거예요. 진짜 깜빡깜빡거려.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아.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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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어. 우와 있어. 우와 커. 어 제발 맞지 마. 있어. 아이 살짝 안 되겠는데. 이곳이 참짜래. 아. 이거 참짜래. 진짜. 중간이네. 왔습니데이. 자. 으쨰. 가자. 도다리도 양식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데 꼬리만 그러네 얘는? 아 자연산이네요? 옆에 날개 보면 알아요 꼬리는 얘가 다니는 형태에 따라 약간 이럴 수 있다 그렇죠 또 한 마리 더 허허 고기까지 지금은요? 예예 또 왔다고요? 못 나가야 돼? 알았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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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대 휘는 게 달려 낚시대 휘는 게 달려 낚시대 휘는 게 달려 낚시대 역 최고인데? 뭐지? 뭔데? 뭐지? 아니네 아 뭐야 사자는 사자네 안하고가 나왔어 사자는 사자네 고짜로 오자네 그렇지 안하고까지 나왔어요 힘이 좋네요 얘는 물건은 줄을 걸리고 나서 텐션을 늘어뜨린 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참 늘어뜨려갖고 웬만한 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코덕댕기다 그래서 사자가 생각했구나 아 안하고 민납치 때 장으로 쓰면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나 사짠 재고 나갔잖아 니가 사짠 거 같다고 해서 야 저런 거 비별도 안 갔을 텐데 오와 난 도달이 사짠 재였어 휘는 게 달랐어 이거 식품 가져 중불이야? 센 불이야? 약 깜짝 놀라지 마시죠 요정도는 해야 와 이게 여유있게 오래눌려야 오래되려야 아 축하드려요 오늘 많이 잡은가 후 누룽지 케이크 완생 완생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볼맛은 아 아 아 아 야 물 먹으러 급하게 먹었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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